근무 시작 전 간단한 미팅이 진행됩니다. 명절이지만 경찰서 지구대는 관내 취향 확보를 위해 더 바빠집니다. 또 대부분 다 설 명절로 인해가지고 전부 다 빈집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 순찰 돌면서 빈집이 있는지 빈집도 연락오는데 이런 데는 필히 좀 확인해가지고 설날을 맞아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빈집터리를 걱정합니다. 순찰은 더 강화됩니다. 순찰에 앞서 매일 지니고 다니는 장비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위급 상황을 준비합니다. 현장에서 범죄자들 제압이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피치 못하게 사용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때 최소한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춰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기나 경찰 장구는 최대한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흉기를 가지고 경찰에 저항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테이저건 등 제압 장구를 사용합니다. 경찰 역시 물리력을 사용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구대 사무실은 아침부터 서울을 새로 온 방문 차량들에 불법 주차 신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불법 주차는 관련법상 시청에서 처리하지만 교통방해나 시비로 인한 폭행 등이 우려될 때는 경찰이 조치하기도 합니다. 도로상에 세워놔서 교통방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량 앞에 연락처가 없는 경우라도 우리가 차량 번호를 조회해서 연락처가 있으면 이동 주차하도록 이렇게 조치합니다. 순찰근무조는 지구대 관내 14개 노선을 순찰차 한 대가 하루 평균 120km의 거리를 순찰합니다. 위해 요소가 우려되는 곳은 도보 순찰을 병행하면서 꼼꼼히 살핍니다. 오늘 같은 설날 아침에는 아무래도 집을 비우는 가정이 많으니까 빈집터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서실 때는 최대한 문단속을 잘 하시고. 저녁 전에는 범죄 취약 지구의 순찰을 통한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시민들은 명절에도 이어지는 경찰의 수고를 격려합니다. 명절 때 더 바쁘신 분들 보면 더 고생하시는데 더 격려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기는 해요. 24시간 365일 쉬지 않는 지구대. 그들의 수고에 설날 고향을 찾는 발걸음의 근심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